한동훈 장관님, 그렇게도 마음이 급했습니까? 통상 대통령이 먼저 후임자를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 뒤 이임하는 것이 수순입니다. 그러나 한동훈 장관은 이런 절차들을 모두 무시하고 사임하겠다니 법무 행정의 공백은 하등 상관없다는 말입니까? 자신의 영달을 위해 법무 행정의 공백증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무책임한 태도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동안 국회와 국민 앞에서 해왔던 말들은 다 허언이었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자들이 바라지 않는다면 비대위원장은 물론이고 국민의힘에 입당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라는 말을 들은 것이 고작 이틀 전입니다. 국민의힘 원로들이 한동훈 장관을 이순신 장군에 비유하며 띄워주니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까? 마음이 독해졌다더니 마음이 급하다는 말이었습니까? 아니면 용산에서 하루도 더 미룰 수 없다고 재촉했습니까? 그러나 이런 무책임한 태도로 국무위원직을 사임하면서 대체 국민께는 뭐라고 설명드릴 겁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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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